차은우랑 남자가도 존 자리죠 그죠? 근데 차은우가 어? 오늘 션티 수업 끝나고 나랑 영화 보러 가면 안 돼 라고 했어 영어로 갈 건가요? 아 이거 지금 생각해봐야지 조금 생각해봐야 돼 그지? 아 이거 이거 뭐 이건 네가 알려주면 된다고 해보자 은우야 여기 해 붙이면은 말이 되면은 그때는 돼 아이구 뭐 이렇게 하를 붙이면은 이거 안 했다고 해보자 근데 또 이것까지 했어 이것까지 안 돼 이렇게 이러면 아무리 차은우여도 조금 영화 보러 가기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매력이 그죠? 반대로 하면 저도 아이유의 팬이지만 아이유님 이럴 리가 없겠지만 그죠? 저한테 저랑 영화 보러 안 돼 이러시면 아 조금 어 잠깐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?